해외에서도 인건비 및 식재료 상승으로 인해 매장 등에서는 이제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,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. 하지만 이와 반대로 문제점 등이 하나씩 나오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해외의 경우 팁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서비스의 만족 등을 본인이 생각해 사람이나 매장에 팁을 지급하는데 단지 기계에서 주문만 했는데도 팁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요즘 식당은 손님 이상까지 닦아 놔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국내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식재료 상승 등으로 주문이나 결제를 손님이 직접 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식탁을 직접 닦아달라고 요구한 식당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한 식당 테이블에 붙여진 안내 문구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. 물티슈 상자 위에는 테이블 클리닝 물티슈입니다. 다음 손님을 위해 마무리 매너 부탁드린다. 다음 손님은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된다. 당신이 머물렀던 그 자리도 아름답기를 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.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. 내가 왜 내 돈 내고 식당 테이블을 닦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네. 어디까지냐? 진짜 어이없다. 과하네. 아무리 그래도 글치 다음에는 청소까지 하라 나오겠네. 안 먹고 안 까고 말지. 팝도 내가 해먹는 식당도 생기겠다. 정말 황당하네. 등에 댓글이 달렸습니다. 반면 저렴한 셀프 식당이라면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뭐 가격이란 퀄리티만 좋다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니깐 상관없을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식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